야, 얼른 먹어봐, 얘. 죽인다, 야, 맛이. 야, 군대에서는 거의 힘들어, 이렇게. 네, 알지? 돼지고기의 쫀득한 식감이 제네 정적과 후렴 사이를 마구 휘젓는구만. 맞습니다. 제가 먹어본 돼지고기 중에 최고인 것 같습니다. 야, 야, 김상경. 너 진짜 안 먹을 거야? 한 조금만 먹어봐. 살살 먹는다니까, 어? 하트라 씨는 제 동생 같은 녀석이었습니다. 알지, 그럼? 그걸 아는 사람이 그게 지금 목구멍에 넘어가십니까? 니들도 마찬가지야. 다들 천벌받을 거야. 천벌! 천벌은 무슨... 먹기 싫으면 먹지 마, 인마. 왜 우리한테 난리야? 얘들아, 그냥 우리끼리 먹자. 야, 야, 야.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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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. 야 집에서 키운 게 있어 진짜 다는 거야 그래서. 뭐가 어디서 가지고 먹을까 지금. 야 김성경 너 왜 그래? 혹시 너도 먹고 싶어서 그러냐? 그런 거 아니야니까. 대체 왜 이러십니까? 파트라 씨나 제 친동생 같은 게 적이라고 제가 몇 번 딱 보고 봐 인마. 맛있어. 짱 맛있어. 어쩜 이렇게 다 뺄갈 수가. 너 표정이 왜 그러냐? 도저히 씹는 걸 멈출 수가 없어. 야 야 봐. 파트라 씨나 미안해. 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봐. 나는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봐. 네가 첨벌을 내리더라도 나에게 받을게. 나 용서해줘. 파트라 씨나. 나는 학교 아니야? 너 걸고, 뭘 걸고, 서. 왜 고해. 고해, 고해. 자고, 천천히 마셨나. 한 개 더 월째 피하. 어? 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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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방 마시라는 야자씨가. 아아! 마트라 씨. 흨! 아, 아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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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쟤! 마태아 씨 형이 정말 미안하다 근데 여긴 어디지? 설마 대대장실 이런 젠장 들어가시죠 오늘 고기가 아주 맛있었습니다 앉으시죠 제가 여단장님 대접하려고 특별히 준비한 수료입니다 남자한테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랬듯이죠 형 싸움 자녀 거기서 뭐 하는 건가? 왜 여기 있는 거야? 그게 사실 사실 어제 술을 너무 많이 하셔서 화장실로 착각을 했습니다 뭐? 괜찮아 술 먹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자 이제 그만 가봐 감사합니다 그럼 중 성 응? 맞네 진짜 가만히 있어보자 저 술병 왠지 나찍은데? 어디서 봤더라? 안녕하십니까 어? 어? 어준의 여 왜 화장실에 변기가 없어? 여강이 있네 여강이 있네 여강이 저 실험 저 그게 그게 사실은 아 그렇지 그렇지 너도 한잔하고 싶다 이거지? 짜식 봐둬 이역 뭐하는 거야 대대적 명령을 거부할 셈인가 아 아닙니다 자 차는 가득 채워야 마시지 자 뭐하는 거야 어서 쭉 마시라고 원샷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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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Rudi 내가 제대하는 그날까지 무대의 시간 금지되었다 фин돋